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2년이나 다 됐네요. 사회 곳곳을 망치고 있는데 특히 경제 문제는 엉망진창입니다. 화날 정도로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얼마만큼 경제가 망쳐졌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병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쭉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년째가 됐으니까 내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말 말고 숫자로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냐.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제 자신도 경악할 정도로 그렇게 엉망이 두고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주장하지 않고 말로 한번 이렇게 숫자로 대회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성장률이 최악입니다. 성장률이 최악.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가 마이너스 0.3%인데 작년 또가 2.7% 성장을 했거든요. 2.7%면 작년에 가장 거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됐으면 2%대 초반 정도인 거죠. 그런데 앞으로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디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신용평가 기관이니까. 신용평가 기관이 지난 11월에 올해 한국에 경제 성적표를 한 2.3%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아마 3월에 수정해서 2.1%로 수정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좀 나아지면 상황이 괜찮을 건데 한국은행도 지난해 1월에는 2019년도에 한국 경제가 2.9%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4월에는 2.5% 성장을 예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고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라든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2.4% 정도를 예상했다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수출 시장이 망가지거나 또 현재처럼 임금주도 성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처럼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1%대 성장률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우려를 하는 그런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퍼부어 가지고 나라 돈을 예를 들면 2%대 초반이나 1%대까지 떨어지면 그거는 경제 성적표로 가치 판단을 개입하지 않더라도 최악인 거죠. 최악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 세계 경제 성장률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3%대 성장률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 그 나라의 과거 성적표하고 지금을 비교할 필요 없이 그 나라가 경쟁국가와의 상대적 성장률을 평가하면 그게 정확한 지금 실력이거든요. 미국 경제처럼 그렇게 큰 경제가 1분기에 3.2%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완전 폭망한 거죠. 그래서 저도 얼마나 잘못했겠냐.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이 숫자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나오는 숫자들이 그야말로 저 생각에는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도 괜찮았고 일본도 괜찮았고. 일본도 괜찮았고. 중국도 괜찮았고. 중국도 한 6%대 초반 정도를 기록했으니까.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전부가 한 3%대 초반 정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의욕 같은 경우를 많이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투자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냉각이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보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성적표 가운데 정부 예산 규모가 증가폭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에서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할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끌어다가 쓴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가 돈을 쓰면 쓸수록 민간에 비해서 투자 효율성이 낮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보시면 2018년도의 총 예산 규모가 추가 경영 예산을 합쳐서 440조입니다. 그럼 그 규모가 감이 안 오실 건데 그게 2010년 대비가 1.5배 정도가 증가합니다. 1.5배? 1.5배.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다 가져가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많이 낸다고 아웃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40조가 늘었거든요. 그럼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경제 성장이 2%인데 나라 썸썸이는 10%가 증가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아주 신념이 거대 정부, 큰 정부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입장에서 한 번도 벗어날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올해도 예산이 추경을 합치면 475조입니다. 슈퍼 예산인 거죠. 그것도 2018년 대비 8% 증가. 그다음에 2020년 또는 501조. 그러니까 전년 대비 5.4%.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나라가 돈 쓰는데 그럼 뭐가 크게 문제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100원을 쓰면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원 쓰면 최소한 잘 썼다는 것은 100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06년까지는 국가가 100원을 쓰면 1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정 성수가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0.5로 떨어진 겁니다. 100원 쓰면 50원 정도는 고용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내에 생산을 증가시키지만 50원은 하수도로 다 해서 낭비로 끝나는 겁니다. 국민 세금 다 모아놓고 다 하수도로 벌어버리는 거네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을 낭비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2018년 동안 그게 0.3까지 떨어졌으니까 100원을 쓰면 30원 정도만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70원 정도는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보시면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나 항만을 닦는 데 투자를 하게 되면 100원을 쓰면 56원 정도가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지성 지출. 수당을 주면 0.11입니다. 11원 남고 89원은 수채통으로 낭비가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이전 지출. 수당 같은 데 지불하는 것이 80%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쓰면 돈을 쓸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니까 좋은 의도로 쓰든 나쁜 의도는 없겠죠. 국가가 돈을 썼는데 좋은 의도로 쓰더라도 계속해서 경제가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귀한 돈 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영업 해본 사람들은 돈 벌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힘듭니다. 돈 버는 사람 귀하게 얘기하는 그 귀하게 벌어들인 반도체를 통해하기름 그 벌어들인 법인세를 끌어다 벌어들인 그거를 낭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보다 그러면 세금을 3분의 1로 줄이고 그 자금을 가지고 민간이나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면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삼성이 100원 정도를 투입하면 150원에서 160원 정도를 거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라면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을 쓰면 그건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50년 만에 미국이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번 분기에 감세 정책이 강하게 효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쓸 때는 정통경제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써야지 사입의 이론을 바탕을 두고 정책을 쓰게 되면 예상 가능한 미래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국민은 세금 많이 낸다고 다 아우성이고 기업들도 법인세도 늘어나고 저희도 법인세 각종 세금이 다 붙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직원 뽑지 말아야지. 그래서 고용이 줄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이.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자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에까지 정규직을 뽑을 그런 요령을 안 가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끝이냐. 또 들어가 보니까 국가 부채의 증가폭도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의 규모도 역대 정부의 최고예요. 작년도에 2018년 한 해 동안에 늘어난 국가 채무가 127조입니다. 작년에 세수가 엄청나게 남아서 행복했거든요. 그렇지만 작년도에 국채 발행해서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긴 게 22조 원 정도 됩니다. 항상 돈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경기라는 것이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벌었을 때 저축을 증가시켜서 다음에 경기가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잘 팔려서 돈이 억수로 남았는데 세수의 잉여금이 그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작년도에 127조 정도의 부채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국가 부채 규모가 얼마냐. 작년도에 1700조가 됐습니다. 1700조가 되면 신 대표님 1700조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1700조면 있죠. 2011년도에 비해 가지고 8년 만에 930조 원이 넣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8년 만에 빚이 930조 원이 넣은 거예요. 국가 1년 예산이 한 470조 원. 국가 예산 2년 치가 8년 만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훨씬 더 증가폭이 커질 거란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채 가운데 구성비를 보시면 더 입이 벌어지는 것이 1700조 가운데 940조. 56%가 공무원하고 연금 부채 충당금이거든요. 그분들의 평생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입을 해야 될 그런 부채가 56%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를 정신없이 늘리는 거예요. 내 일이 없는 사람처럼 저는 보입니다. 내 일이 없는 사람처럼. 공무원 숫자 보면 참 나가볼 때는 마음이 아파요. 공무원 한 사람을 뽑으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억 1천만 원 정도 부대비용까지 합쳐가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28년, 30년 정도 살면 추계치를 보니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으면 연 1억 정도 지불하고 그다음에 한 40억 정도를 국민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 그게 2022년까지 17만 4천 명을 충원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18년까지 얼마를 뽑았냐. 2만 4천 4백 7십 5명을 뽑았거든요. 그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매년 1년에 공무원 숫자가 1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한 사람 뽑아갈 수 있는 일을 두 사람, 세 사람을 자꾸 뽑는 겁니다. 공무원 일이라는 게 그런 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국민 부담으로 지금 넘어오는 거죠. 다 컴퓨터 자동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사람을 뽑아서 이제 뭐 불 끄는 아르바이트. 불 끄는 공무원 나올 것 같아요. 불 끄는 공무원 나오죠. 국가직하고 일반직을 합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매년 한 80조 정도 되니까 크죠. 인건비 부담이. 그러니까 참 제 말씀의 요지는 먼 거 아니까 숫자로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요. 공공기관들도 2018년 한 해만 하더라도 3만 4천 명을 뽑았는데 앞으로 조금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81만 명을 집권 마지막까지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적자로 돌았습니다. 그럼 그거 다 세금으로 또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 나라가 온전히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숫자로 보니까. 내가 봐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 한 명 뽑으면 보조금 주고 그다음에 또 취업자들 이렇게 국가 보조금 주고 하는 걸 다 합쳐보니까 공무원 공기업 지원부터 합쳐보니까 630만 명.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전액 보조를 받거나 부분 보조를 받는 사람들의 총수가 63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총 고용 인구가 2600만입니다. 정확하게 먼 거 아니까 4명 가운데 1명이 국가 보조를 받거나 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거예요. 4명 가운데 1명이 국민 세금으로. 세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노동시장은 사회주의화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략 상황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가 최고의 고용주가 되겠다. 그런 것은 선언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일단은 필요 이상으로 인력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금이 들어가게 돼요. 자원 낭비 되죠. 그다음에 의타심을 조장해야 자원의 이직 감소하게 되죠. 그다음에 성장률의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모아가지고 나중에 노후 복제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연금 운영의 상당 비용이 인건비라고 하니까 그 인건비 내주려고 우리가 국민연금 내는 꼴이다. 이렇게까지 자조적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게 진실이니까. 그러니까요. 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 나중에 놀고 있어도 퇴직금 줘야지 또 국민연금 줘야지. 지금 우리가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그냥 사기업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하고 또 아닌 부분에 그냥 좀 편안하게 사셨던 분하고 삶의 격차라는 거가 공정한 게 아닌 거죠.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5%, 7% 성장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성장률이 1% 떨어지고 0% 떨어지고 애들은 안 놓고 하는데 누가 그 지출을 지탱하겠냐. 그렇죠. 지탱할 수 없다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스 짱 나는 겁니다. 연금 절반은 어떻게 깎을 거고 채권단 들어오면 그냥 너가 펑펑 쓰고 그냥 우리 돈 빌려줄게.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과장이 아니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공부영어 교수님께서 직접 저술하셨는데 공부영어 연구소에서 출판된 책이고 지금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공부영어 연구소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출간을 많이 했습니다. 책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 내용 제가 좀 쉽게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현재처럼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부 규모를 키워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겠다 하면 미국에 아마 한국은 경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그냥 과장도 아니고 그냥 학자적 양식에서 나오는 그런 걱정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하고 싶은 그런 업소, 간청 이런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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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